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주춤한 해운 시장, 다시 찾아온 선박 수요 관련 우려입니다. 최근 글로벌 해운선사들의 주가가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해운 운임 지표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거시경제 지표에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요 우려가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 이슈와 일부 국가들의 식량 수출 금지 조치 등으로 선박을 통한 해운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들이 조선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상 물동량 둔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전쟁 등의 이슈가 올해와 내년의 물동량을 둔화시킬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30년에 이르는 선박 사용 연수와 건조기간을 감안하면 이 같은 요인이 선주들의 선박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둘째, 선박 공급이 여전히 타이트하다는 점입니다.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전세계 선박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 조선소들의 수주 잔고는 작년 말보다 오히려 4% 증가했습니다. 이는 조선소들의 건조 능력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선박 수주량이 감소해도 수주 잔고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조선소들은 저가 수주에 나서지 않을 것이고 결국 선가 상승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본문에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